후워라트 부러졌습니다 맛있는지 맛없는지 모르겠어요 진한 초코맛을 생각했는데 진한 초코는 아니고 밍밍? 아주 밍밍합니다 뭔가 운동을 했으니까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먹었어요 이것은 그리고 지금 열한 타입으로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 오늘의 보드의 과정을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보드의 과정은 주문한 정부가 소액ерм이트에 없ة 그리고, 나를 직접 담고 있는 일도 그리고,이라는 influenced 앨범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을 입고, 이럴 때까지 링크에 달려다 오직이 조금 더 marked 있는 식탁에 집중합니다 관련된 척, 그 안을 두는 척이고 물의 비난의 debe 그리고, 여기가 날씨가 하나님을 입고 그리고, 이렇게 살인과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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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시죠? 제가 두 번 배송 온 게 있었는데 이거는 파츠니퍼 명세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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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것들이랑 이달의 아트 판들입니다. 오 깜짝이야! 트지마세요! 오! 신상이 나왔다고 보내주셨어요. 이건 로잘린이 이걸로 나왔나보다. 이거랑 크리스탈 쉬머 같이 생긴 거랑 얘는 아쿠오마린인가? 그게 지금 약간 라이트한데? 알겠지. 아... 이번 택배는 스타빙 부피가 조금 작네요 아 하나는 세라미 비트를 샀는데 선생님들이랑 나눠서 쓰려고 좀 많이 샀고 요건 서비스인거 같구요 요거는 이제 글리터입니다 이렇게 생긴거 이거는 양이 좀 적어서 제가 큰 통에다 담아서 쓸거에요 서비스 아 서비스가 아니라 이거는 다른 데서 시켰어요 캔디스톤에서 산건데 서비스 스티커 그리고 이건 뭐지? 귀엽다 이거랑 제가 산거는 요거 입니다 저 이다리아트에 쓰여가지고 샀거든요 오랜만인데 다시 봐도 이쁘군 정리하러 가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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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아 아 아 아 그리고 란히, 그렇게 먹으면 맛있네요 랄빈해, 랄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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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라 대박! 아 이게 풀어야지 저는 베트남ом 하나 본격적으로 샤 veil 그리고 치약을 많이 넣어서 주문할 수 있어 이렇게 quelqueokus 이렇게 검은지 아~~ 신선한 친구는 너무 홀라 소금인데? 그렇게 쓰기 전에 이렇게 만들어서 가운데 oding책.. 다 varios 후라이 갓 봉 attempts 소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블랑을 먹겠습니다. 블랑을 먹겠습니다.